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풋볼에서 공격팀은 서드다운에 실패하면 펀트를 통해 공격권을 반납합니다. 하지만 네번째 다운을 시도하는 것으로 고포이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포이스를 실패하면 같은 거리에서 공격권을 내주기 때문에 곧바로 큰 이기에 몰리게 됩니다. 어제 나온 엔젤스의 트레이드에 대한 미국 현재 반응 중 하나는 엔젤스가 고포이스테타였습니다. 어제까지 가을야구를 할 가능성이 레퍼런스 8%, 팬그래프 17%였던 엔젤스는 전사의 심장을 가지고 시카과이삭스에서 루카스 지올리토와 레이날도 로페스를 데려왔습니다. 특히 지올리토는 이번 마감시안에 등장한 최고의 선발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은 올시즌이 끝나면 모두 FA가 되는 선수들로 엔젤스는 짧으면 두달밖에 못쓰는 이들을 위해 팀 2위 유망주와 3위 유망주를 태웠습니다. 1위인 로건 오피가 부상 때문에 유망주에서 졸업하지 못한 걸 감안하면 사실상 1,2위 유망주를 내준 셈입니다. 엔젤스는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 팜순위가 29위에서 30위가 됐습니다. 물론 고포이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2015년 매츠는 7월이 끝났을 때 53승 50패로 52승 49패인 엔젤스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츠는 오클랜드에서 세스페데스, 애리조나에서 에디슨 리드를 데려왔고 포스트 시즌은 물론 월드 시리즈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매츠가 1위 워싱턴과 2경기 차였고 결국 2경기 차를 뒤집은 반면 엔젤스는 1위 텍사스와 7경기 차이고 와일드카드 획득 가능성도 많이 낮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트레이드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을까요? 오타니를 제외할 경우 선발 ERA 4.86이 메이저리그 26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올리토의 합류는 엔젤스에게 큰 도움이 될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ESPN은 엔젤스 B-, 화이삭스 B+, 비트라이터 마크 크레익은 엔젤스 B-, 화이삭스 A-, 팀 브리트는 엔젤스 B, 화이삭스 A-, 앤디 맥컬로는 엔젤스 B, 화이삭스 B+,로 화이삭스가 보낸 선수들에 비해 더 좋은 보상을 받았다는 평가입니다. 더 핵심 선수인 에드가 쿠에로는 20살의 쿠바 출신 포수로 파이프라인 65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해 싱글 A에서 대활약했고 올해는 AA에서 고전하고 있지만 서던 리그가 투수에게 유리하고 쿠에로가 평균적인 AA 선수들보다 4살 가까이 어리기 때문에 그랜달과 계약이 끝나는 화이삭스는 미래의 포수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엔젤스가 쿠에로를 포기할 수 있었던 건 OOP에 대한 믿음 덕분으로 쿠에로는 뛰어난 방망이 실력에 비해 수비는 갈 길이 멀다라는 평가이기 때문에 일루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198cm의 장신자환인 카이부시는 엔젤스가 투수만 20명을 뽑았던 2021년 드래프트 때 바크만에 이어 2라운드에서 지명한 선수입니다. 원래 올해 데뷔할 것으로 보였지만 복사근과 내정근 부상을 당하면서 6월 말이 되어서야 AA 시즌을 시작했고 데뷔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부시 또한 화이삭스 선발진에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엔젤스는 에드와르드 에스코바 트레이드 때 2명을 쓰긴 했지만 2021년에 뽑은 20명의 투수가 아직도 잔뜩 남아있습니다. 구단주는 오타니 트레이드가 없다고 했지만 오타니에 대한 제안을 들어봤던 엔젤스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톰 버드치는 오타니에 대해 들어온 제안이 엔젤스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파느니 오타니를 지키는 결정을 한 거라고 했습니다. 반면 비트라이터인 제프 플래처는 엔젤스는 처음부터 오타니 트레이드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고 오타니에 대한 제안과 상관없이 바이어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엔젤스의 이번 선택이 오타니를 팔지 않으면서 바이어도 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트레이드는 오타니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레노가 구단을 매입한 후 20년 동안 한 번도 사치세를 내지 않았던 엔젤스는 에스코바 트레이드 때 유망주의 수준을 높여 매치가 연봉의 대부분을 부담하기로 했고 무스타커스도 최저 연봉을 받기 때문에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 엔젤스는 사치세 기준인 2억 3천 3백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는 오타니에게 우리도 사치세를 내는 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트레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해 유망주 손실이 뼈아파지더라도 가을 야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겨울에 있을 오타니와의 협상을 준비하는 사전 작업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젤스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는 험난한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8월에 만나는 팀들 중 매치를 제외한 전원이 5알 이상 팀들입니다. 그럼에도 엔젤스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건 드루리를 시작으로 트라웃, 오피, 렌도, 나델, 벤 조이스, 크리스 데븐스키, 샘 바크먼, 그리고 후세 수아레스까지 일단 부상 선수들이 모두 8월이 지나기 전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출발은 좋습니다. 어제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에 오늘 더블헤더의 결과가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엔젤스는 더블헤더를 모두 승리함으로써 가을 야구 확률을 17%에서 22%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선봉에는 오타니가 있었습니다. 내일 지올리토가 등판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하루를 앞당겨 1차전에 등판한 오타니는 평균 97.0마일, 최고 99.5마일 포심을 56%나 던지는 시원시원한 피칭으로 9인닝 8K, 1피안타 무실점에 111구 완봉승을 따냈습니다. 오타니는 일본에서 완봉승이 7번 있었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4번 있었던 8인닝이 최다인닝이었습니다. 제가 200년 발언을 했던 화이삭스전 이후 손톱 부상에 시달리며 3경기에서 16.1인닝 14자책에 그치고 지난 경기에서는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1경기 4개의 홈런을 맞았던 오타니는 포심의 구속을 회복했고 시즌 초반으로 돌아온 것 같은 포심과 스위퍼의 제구를 통해 손톱 부상에서 완벽히 회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이 던지진 않았지만 라일리 그린을 삼진으로 잡아낸 스플리터 또한 압권이었습니다. 5회 선두타자 카펜터에게 안타를 맞아 퍼펙트가 중단된 오타니는 6회에는 심판이 스트라이크를 잡아주지 않으면서 첫 볼렛을 내줍니다. 하지만 2번 모두 곧바로 병살타를 유도해 6회까지 18타자를 상대합니다. 7회와 8회에도 볼렛을 하나씩 내준 오타니는 8회까지 97구를 던졌지만 9회에도 올라와 경기를 끝내게 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봉승을 거둔 1차전에서 5타수 무한타 2,3진에 그친 오타니에 대해 변유성 캐스터가 타타니는 아쉬웠다고 하자 저는 오타니에게는 2차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타니는 1차전 선발등판 후 출전한 것도 놀라운 2차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날립니다. 같은 날 완봉승과 멀티홈런 경기를 한 건 완봉승을 따낸 경기에서 홈런 2개를 친 1971년 리그 와이즈와 소니 시버트 이후 처음이지만 완봉승과 멀티홈런 경기를 더블헤더 2경기에서 나눠서 달성한 건 오타니가 역대 최초입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 다시 피안타율 단독 1위에 오르고 탈삼진 리그 1위인 가즈먼과의 차이를 6개로 좁힌 오타니는 홈런 페이스도 60개가 됐습니다. 문제는 오타니가 두 번째 홈런을 치고 나서 허리를 잡고 그라운드를 돌았다는 것으로 곧바로 경기에서 빠진 오타니는 다행히 단순한 경연이기 때문에 내일 출장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타니는 자신이 인정한 최고의 스플리터를 던지는 투수인 가즈먼을 내일 상대하게 됩니다. 한편 제러드 월시와 터커 데이비슨을 DFA함으로써 40인 로스터에 39명을 채운 엔젤스는 올해 워싱턴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제이머 칸델라리오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시네티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미러키는 피츠버그에서 칼로스 산타나를 데려왔습니다. 올해 일루스의 공격력이 꼴찌인 미러키는 라우디 탈레스가 BP 도중 외화에서 공을 잡다가 손가락 골절상을 입고 이탈해 있습니다. 산타나노 OPS가 0.73 이지만 후반기에는 0.963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마감 시한 때 시애틀에 합류해 시애틀의 반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1년 675만 달러 계약에 산타나는 잔여연봉이 242만 달러입니다. 미러키가 내준 내야수 조니 세베리노는 팀 30이 돼 없는 유망주입니다. 우천 중단이 됐던 지난 보스턴 원정에서 3.1이닝 2자책에 그쳤던 센가는 승패 없이 물러난 오늘은 6이닝 OK 2피안타 1실점으로 투했습니다. 홈 10경기에서 3승 2패 2.40 원정 9경기에서 4승 3패 4.07인 센가는 홈 ERA 2.40이 겔런, 로건넵, 베싯, 루사르도, 벌렌더에 이어 메이저리그 6위에 해당됩니다. 매치가 보겔백의 적시타로 8회 말에 1대1 동점을 만든 경기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1-4 만루에서 중단됐습니다. 컵스가 카디널스를 대파한 경기에서는 콘트레라스가 이아넵의 백스윙에 머리를 강하게 맞고 교체된 후 헵을 맞춰버린 마이콜라스가 퇴장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터크먼은 5호 홈런을 날렸고 벨린저는 5타수 3안타를 기록했습니다. 벨린저는 일루수로 환상적인 수비도 선보였습니다. 바이비가 버거에게만 홈런 2개를 맞고 6.2이닝 3실점을 한 클리브랜드는 화이삭스를 꺾고 3연승에 성공함으로써 미네소타 게임차를 한경기 반으로 줄였습니다. 화이삭스의 트레이드 불가 선수인 시스는 5.2이닝 9피안타 사실점에 그쳤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